코로나 기간 단절됐던 한국과 중국의 하늘길이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여행 수요 회복을 기대하고 각 항공사들이 한중노선 운항을 재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국내 항공사들이 중국 규제당국의 행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운항권이 있어도 슬롯을 내주지 않아서 원하는 시간대에 비행기를 띄우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요. 중국에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관시를 통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같은 중국 내 국내 항공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노선 회복에 노력하고 있는 항공사들의 움직임 그리고 중국인 관광객 감소의 구조적 원인 등을 살펴보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를 합병하겠다는 판단이 과연 옳았던 것인지 여부도 함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내 항공사들이 각구의 노력 끝에 한중하늘길을 다시 열고 있습니다. 먼저 대한항공은 지난 24일부터 주 4회 인천 정조우 노선에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또 지난 23일부터 인천 장자재 노선을 주 3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대표적인 중국 관광지인 장자재는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도시로 천상의 자연환경을 갖춘 곳입니다. 대한항공은 한국, 중국 간 여행 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돼간다는 판단에 따라서 다양한 노선의 추가 운항을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아시아나항공도 하계 스케줄을 시작하면서 한국과 중국 간 27개 노선을 증편 및 운항 재개했습니다. 인천에서 출발하는 텐진, 청두, 시안, 충칭, 선정 등 5개 노선을 재개했고 상하이, 강저우, ENG 등 10개 노선은 증편했습니다. LLC들도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TA항공이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따싱 인천 노선을 신규 취항했습니다. 지금은 운항을 하지 않고 올해 9월부터 주 3회 운항을 본격적으로 재개할 방침입니다. 2019년 문을 연 중국의 최신식 공항인 베이징 따싱 공항에서 국내 항공사가 운항을 시작한 첫 사례입니다. TA항공에 이어서 제주항공은 이달 24일부터 주 4회 따싱 제주 노선 운항에 돌입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주 4회 따싱 인천 노선 운항도 시작할 예정입니다. 제주항공은 이밖에도 24일 무한장자제 노선 운항을 시작했고 26일과 27일에는 제주시안, 무한연지 노선에 각각 신규 취항을 하는 등 한국과 중국을 잇는 항공편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스타항공도 지난 19일 약 4년 2개월 만에 인천 상하이 노선의 운항을 재개했는데 이스타항공의 첫 편 탑승률은 97%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올해 1분기 인천과 베이징을 오가는 항공편을 이용한 전체 여객수는 14만 9,16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 재개가 본격화되기 전인 작년 1분기 2만 1천명에 비해서 크게 늘었지만 팬데믹 전인 2019년 1분기 27만 1,568명과 비교해 45.1% 줄어든 수치입니다. 하지만 항공사들은 조금씩 여객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슬롯을 확보해 놓아야 추후 양국 왕래가 본격화될 때 대비할 수 있다는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한중 여객수요 회복세가 아직은 더딘 것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현저하게 줄어든 요인이 큽니다. 사드 사태를 거치면서 정부 산하기관이나 공기업의 단체 방안이 크게 줄었습니다. 또 최근 중국 정부가 내수신작에 나서면서 중국 내 대체 여행지가 뜨고 있는 점도 중국인 관광객의 한국 방문을 줄인 대표적인 요인입니다. 소비 부진을 겪고 있는 중국은 인기 관광지를 정부 차원에서 띄우면서 중국 내 소비를 사실상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인들은 해외여행보다는 중국 내 관광지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지난해 청병절 연휴를 앞두고 산둥성에 위치한 공업도시 쯔보가 벼락스타로 떠올랐습니다. 올해 초 빙둥축제 전후로는 하얼빈이 그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저도 영하 25도의 추위를 뚫고 빙둥제를 찾았는데 수많은 인파와 상상을 초월하는 얼음조각의 규모에 감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구 300만의 소도시 텐수위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특히 쯔보나 텐수위 등 소도시가 부각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내수부진으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부흥시키려는 중국 정부의 의도가 내포된 관광지 띄우기라는 시약이 많습니다. 쯔보는 개당 2위안에 불과한 양꼬치를 각종 야채와 전병에 싸서 먹는 쯔보 바베큐가 히트를 쳤습니다. 이 양꼬치 쌈 하나로 쯔보는 작년 3월 한 달간 거주민보다 많은 480만 명의 관광객이 몰렸습니다. 신흥스타인 텐수위도 지역특산고추와 무형문화재에 등록된 방식으로 만든 식초 등을 넣은 텍스텍 마라탱이 입소문을 타면서 인기 관광지로 떠올랐습니다. 올해 청명절 사흘 연휴 동안 맞 약 100만 명이 이 도시를 찾았습니다. 중국인의 소비 행태가 달라진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다이쿡으로 불리는 중국 보따리상이 한국 면세점과 명동 상권의 큰손이었지만 사드 사태와 팬데믹을 거치면서 다이쿡의 방문이 줄었고 한국산 제품을 온라인으로 구입하거나 현지 제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중국 하이난에 대규모 면세점이 들어섰고 중국 정부가 이를 권장하면서 국내 면세점을 찾는 수요가 줄어든 점도 중국인 관광객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 방문객의 중국 방문 감소도 여러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우선 비자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30일짜리 관광비자를 직접 신청하면 복잡한 서류 작성을 해야 하고 약 4만 5천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또 발급까지 4에서 5일의 시간도 소요됩니다. 반간첩법 강화와 반중정서 확산 등도 중국 기피현상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탈중국 현상도 한중간 인적 교류가 줄어든 원인 중 하나입니다. 미중 패권 경쟁 심화와 중국 경기 악화 등의 여파로 중국 사업을 축소하는 국내 기업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수출입 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현지 시설 한국 보인수는 205개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는 10년 전인 2013년 834개와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수치입니다. 물론 어두운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개인 여행객은 빠른 회복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과거 단체 관광객들과 비교해 돈을 많이 쓰지는 않지만 오히려 더 깊이 한국 문화를 탐색하는 여행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사로잡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한류 등을 활용한 문화 컨텐츠를 관광 상품화하는 노력이 젊은 중국인 관광객을 더 늘리는 묘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 항공사들은 이처럼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여행 수요 회복을 기대하면서 중국 항공편을 늘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과거 오랜 기간 최대의 관광 수요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쉽사리 포기할 수 없어서입니다. 하지만 이곳 항공사들의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이는 정부와 시정부, 공항, 항공당국을 모두 상대하는 중국 특유의 상황에서 비롯된 점이 크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각 항공사들은 세계 각지의 공항에서 운수권과 슬롯을 부여받습니다. 운수권은 특정 노선에 취항할 권리를 의미하고 슬롯은 시간당 이착륙할 수 있는 횟수를 뜻합니다. 통상 운수권을 확보한 항공사는 슬롯도 함께 부여받습니다. 취항할 권리는 있는데 이착륙이 불가능하거나 아주 안 좋은 시간대만 제한적으로 허용될 경우 항공사에겐 치명타가 될 수 있어서입니다. 알짜 슬롯과 비선호 슬롯의 차이는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이징 인천 노선에 저녁 10시 이후에 이착력이 허용된다면 낮 시간대를 이용하는 항공사에 비해서 이익폭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중국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권시를 통해야 한다는 게 항공업계의 정설입니다. 제가 취재를 해보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를 제외한 대부분의 LLC들은 브로커를 활용해서 이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이 브로커들은 전직 항공당국 관계자가 포함된 여행사들이 대부분인데 이들은 선호 슬롯을 확보해주는 조건으로 일정 자석을 저렴한 가격으로 확보할 수 있는 거리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티켓값 3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자석을 통으로 10만원대의 여행사에 넘길 경우 항공사는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됩니다. 코로나 등 극단적 상황이 아니라면 이 브로커 여행사는 로비 자금을 쓰고도 한참 남는 돈을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항공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슬롯 확보를 위해서 들어가는 불필요한 자금 탓에 중국에서는 구조적으로 수익을 보기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행객 유치가 필요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여행 수요가 많은 나라에 더 적극적으로 선호 슬롯을 확보해주려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중국을 찾는 관광객이 더 늘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중국 정부는 이 문제에 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좋은 슬롯을 국내 항공사에 확보해줄 경우 국내에서 돈을 써야 할 중국의 관광객들도 그만큼 많이 한국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중국 정부는 배짱을 부리고 그래도 선호 슬롯을 확보해야 하는 국내 항공사들은 자신들의 곡관을 털어서 문제 해결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중국 정부의 이런 불공정 행태에 화가 나면서도 한국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냐는 아쉬움이 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정부 차원의 한중관계 악화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이 한국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현안을 방치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시민과 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적 노력을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자세일 텐데 지금 상황은 매우 아쉽습니다. 그런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이 슬롯 문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을 주목해봤으면 합니다. 이는 그만큼 이들 회사들이 오랜 업력과 규모에서 오는 유무형의 자산을 활용해서 중국 내 협상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국내 LLC들은 그렇지 못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 그 틈새를 중국 브로커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아나가 사라질 상황이죠. 잠깐 이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항공은 아시아나와의 합병을 성사시키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딜은 2020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최대 채권자인 산업은행은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나항공 인수 우선 협상자로 선정됐던 현대산업개발과의 협상이 난항을 겪자 아이디어를 냅니다. 경쟁 입찰을 통해서 새로운 주인을 찾아주는 방법 대신 대한항공과 합병에서 메가항공사를 탄생시키는 방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처음부터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메가항공사의 탄생은 사실상 해외 노선에서의 독점을 의미하고 이는 공정거래법 등 각국 경쟁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매우 컸기 때문입니다. 제가 출입을 하고 있던 시절이라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들과 이주제를 놓고 자주 이야기를 했는데 기업결합 심사를 담당하는 분들은 이 정도 강도에 독점은 처음 본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독점의 강도가 높은 그런 기업결합이었습니다. 이때 산업은행이 내세운 논리는 아시아나가 곧 망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당시 코로나로 업황이 안 좋았고 아시아나도 경영상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죠. 당시 산업은행이 이 주장을 위해서 담당 회계법인을 갑자기 바꾸고 실사를 하지 않는 급조된 실사보고서를 만든 뒤 아시아나항공을 곧 망하는 회사로 둔갑시켰다는 것은 M&A 시장에서 매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결과론이긴 합니다만 이후 아시아나는 화물운송사업이 활황을 겪으면서 자금난을 상당 부분 해소합니다. 곧 망할 회사라는 산업은행의 논리는 사실상 깨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가항공사를 탄생시키려는 정부처분의 노력 속에 대한항공은 산업은행의 전폭적 지지를 등에 얻고 아시아나 인수들을 본격 추진하게 됩니다. 당시 강성부 펀드 등으로부터 경영권 위협을 받고 있던 조원태 회장은 산업은행의 지원으로 경영권 분쟁을 해결한과 동시에 아시아나라는 경쟁자를 흡수할 수 있는 저로의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강성부 펀드도 지분을 매각하고 떠났습니다. 문제는 각국의 반독점 심사였습니다. 한국은 조건부 승인을 해줬고 유럽과 미국의 심사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은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이 겹치는 슬롯에 대해 반납을 하고 또 경쟁항공사를 데리고 와서 노선 독점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문합니다. 그래서 현재 대한항공은 유럽노선에서 TA항공을 미주노선에서 에어프레미아라는 저가항공사를 끌어들여서 독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알짜 슬롯도 반납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아시아나와 저가항공사는 체급이 맞지 않는 회사라는 점입니다. TA항공의 경우 장거리 노선 운항 경험이 없어서 대한항공이 승무원과 비행기, 정비사까지 빌려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항공사의 주요 돈벌이 수단으로 떠오른 아시아나의 화물사업부도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1 플러스 1이 2.5가 되는 시너지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1 플러스 1이 1.2 정도밖에 안되는 마이너스 사병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화물사업부 매각도 점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딜에 참여하거나 관심을 가졌던 사모펀드 대표님들께 전화를 돌려보니 구조적으로 어려운 딜이고 흐지부지 딜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딜은 언제 어떤 방향으로 튈지 모르지만 현재 딜에 참여하고 있는 매수 후보들의 시각은 그렇다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아시아나는 공중분해되거나 아니면 손발이 다 잘린 채 대한항공에 흡수되든 두 가지 길만 남겨놓게 됐습니다. 너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딜에 대한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이 이야기를 길게 한 것은 아시아나 같은 대형 항공사가 사라지는 게 과연 국내 소비자와 국익에 도움이 될까 하는 점 때문입니다. 너무 당연한 예약이지만 경쟁이 사라지면 소비자 후생이 감소한다는 것은 시장 경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입니다. 아시아나가 사라지면 경쟁이 약해지고 결국 비행기 값이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선택지가 사라지면서 서비스도 나빠질 가능성도 크죠. 다시 말해서 더 안좋은 서비스를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중국 내에서 항공당국과 브로커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회사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두 곳뿐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바로 현재 사실상 공중분해 과정을 겪고 있는 아시아나가 보유한 인적자산과 네트워크 노하우 등 유무양의 자산 등도 공중분해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예약이긴 하지만 정부가 메가항공사를 만드는 선택보다는 새로운 주인을 찾아주려는 노력을 더 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나의 합병 내지 공중분해 과정은 나중에 우리가 이 사안을 복귀했을 때 지금보다 더 많은 아쉬움이 남는 둘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딜의 최초 설계 단계부터 정부의 실수라고 주장했는데 중국 항공시장에서 우리 항공업계가 대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더 뚜렷해졌습니다. 지금 저가 항공사들을 아시아나 수준의 항공사로 키워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자원이 필요할까요? 시장은 경쟁을 통해서 작동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명제를 무시한 정부의 판단이 지금의 후폭풍을 낳았다고 박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국내 항공사들의 중국 내에서 선전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이주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